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1년 2월 16일 화요일이고 장이 끝난지 10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수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지수가 오늘 약간의 조종이 나와준 모습이에요. 분봉으로 봤을 때 지수가 아침부터 강하게 올라가더니 9시 30분 이후로 확 밀어버리고 약간의 반등을 주고 좀 옆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밀 때 종목들이 많이 무너진 모습입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 아직도 종가상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종종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보고 오늘 매매했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바이넥스를 저만의 대장주로 편집을 했고 오늘이 2일차로 볼 수 있는데 분봉으로 봤을 때 어제 상승을 하고 떨어지고 반등 다시 오늘 저가를 깨고 내려와 줬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점심때쯤에 반등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제가 거래한 걸 보시면 상승하고 떨어질 때 반등 여기서 거래 한번 해주고 오늘 저가를 깨줄 때 다시 매수 올라갈 때 매도 다시 동일 타점에서 매수 올라갈 때 매도 그리고 종가상 매수를 했는데 이건 좀 이따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이넥스 거래를 했고 그 다음에 SFA 반도체와 제주 반도체가 있는데 이 두 종목은 오늘 오전에 상승을 하면 거래할지 말지를 정하자고 했는데 둘 다 오전에 상승이 이렇게 나와준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만의 대장주로 선택을 하고 떨어질 때 잡아 들어갔는데 지금 이렇다 할 반등이 아직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반등이 나와서 매도를 하게 되면 그때 제가 매매한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는 이렇게 했고 오늘 시장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대장주가 될 만한 종목들이 좀 많이 보였어요. 그러면 오늘의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에서 조회 누르고 천억까지 내리고 하나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SFA 반도체가 상위권에 있네요. 이미 있는 종목이니까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 동방. 동방은 지금 점성을 간 이후에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장주급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오른 종목은 급하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Swap 지수가 오늘 살짝 하락이 나왔네요. 어떻게 따져보면 E-Swap 지수는 바이넥스하고 같은 테마주죠. E-Swap 지수는 여기에 놔두고 바이넥스랑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Swap 지수도 오늘 떨어지긴 했지만 이미 지금 3염상을 가면서 급격하게 오른 상태예요. 이 종목은 절반권까지 다이렉트로 떨어지면 베스트일 것 같은데 떨어질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지트는 D에서 반등이 나온 모습인데 오늘 다시 고가를 뚫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높은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안됩니다. 동구바이오 제약. 이 종목은 오늘 4천억이 터졌는데 어제 상한가를 갈 때 800억으로 갔어요. 분봉으로 봤을 때 갭을 뜬 상태에서 바로 땡기고 오늘 나와준 모습인데 오늘 그래도 4천억이 터졌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고점을 뚫어주면 대장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장주 후보로 한번 놔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 바이넥스는 제가 이 영상을 찍고 나서 멤버십 홍보 영상을 하나 더 찍을 거예요. 그때 이 바이넥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바이넥스는 제가 대장주로 선택을 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절반권으로 내려와준 모습이에요. 이러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절반권에 내려주면서 절반권 매매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여전히 멤버십 영상에서는 필록스를 추천드렸었는데 이번 멤버십 홍보 영상에서는 바이넥스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영상은 좀 이따 올리도록 하고 대장주 종목 계속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는 뒤에서 나온 종목이고 대형포장. 대형포장이 여기에서 3,300억이 터졌지만 지금 전날에 상한가가 1,400억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를 1차, 2차, 3차로 뚫고 가는 모습이라서 3일차 거래는 매매하기는 힘들겠지만 대형포장도 대장주급으로 인정을 해주고 떨어지면은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ID, EID도 마찬가지죠.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초대장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텔레칩스. 텔레칩스가 여기에서 3,200억이 터졌지만 이 종목도 내일 한 번 더 여기를 고가를 뚫어주면서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와준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후보군으로 놔둬 보겠습니다. PB파마는 신규주고 KTH. 이 KTH는 동방하고 같은 테마주죠. 이것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IQ는 아니고 우리기술투자도 아니고 솔렘 신규주고 빅히트는 아니고 제주반도체는 있는 거죠. 대창. 대창이 여기에서 1,800억이 터졌지만 이미 1차, 2차 개념이에요. 그리고 평상시에 거래대금이 넘어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안 됩니다. DB하이텍은 아니고 한국 BNC는 절반권에서 반등이 나온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영풍재지. 영풍재지가 여기에서 1,500억이 터졌는데 어제도 상한가가 투구상한가죠. 이 종목도 대장주 3일차 매매는 못하겠지만 절반권으로 떨어진다면 충분히 거래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박살바이오는 계속 어중간한 상태에 있네요. 이게 한 번 더 저가를 깨고 내려오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럭슈저 홀딩스는 아니고 지어소프트. 지어소프트가 여기서 1,300억이 터졌지만 상한가로 1,300억은 거래대금이 약한 것 같아요. 이 종목은 패스하겠습니다. 아예 아니고 텔린포장도 뒤에서 나온 거고 심풍재지도 뒤에서 나온 모습이고 여기까지가 1,000억이네요. 오늘 새롭게 나온 대장주는 없고 동구바이오 제약이랑 텔레칩스가 내일 오전에 한 번 더 강하게 상승을 한다면 대장주 후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오늘로 해서 강하게 치고 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초대장급으로 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종목들이 너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3일차 매매는 힘들겠지만 충분히 하락, 절반권 매매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 매매는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강한 대장주가 선정이 되면 이 대장주 초입 부분에서는 3일차 매매를 하고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종목이 절반권까지 떨어져 준다면 아주 유리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채널 멤버십 홍보 영상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채널 멤버십 홍보 영상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종목을 하나를 여러분에게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차트가 아닌 현재 진행형인 종목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그럼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만 제 매매의 원리를 말씀드리면 저는 강한 대장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선정을 하면 이 종목이 어디까지 위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떨어지면 이 절반권에서부터 이 아래권 이 박스권 안에서는 반등이 나와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제가 종목을 선택을 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떨어지면은 매수를 들어갈 건데 지나고 난 차트가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시점 상승을 하고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부터 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하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반등이 나오면은 제 말이 맞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필룩스란 종목을 날짜를 보시면은 이날 1월 20일날 제가 이 종목은 이렇게 대장주로 선택을 했고 저는 이 아래권에서 잡아 들어갈 생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필룩스란 종목이 시간이 흐른 뒤에 반등이 충분히 나와준 모습입니다. 젖잼 대비 40% 이상이 나와준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두 번째로 이 바이넥스란 종목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월 15일에 이 바이넥스를 저만의 대장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락을 하면서 바로 절반권으로 지금 내려와준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진행형인 모습이죠. 이 종목이 차후에 이 박스권 여기 안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멤버십 회원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어느 가격대에서 이렇게 살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고 그래도 뭔가 아직 보고 결정하겠다 하신 분들은 이 바이넥스가 차후에 반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바이넥스가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또 다른 종목을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주식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